예준이가 이 방을 탈취할 수 있을까? 몰라 아빠가 한번 가볼까? 출발! 우와 어디로 가려고 자, 얘들아 어? 어? 너네네네 오늘은 너와 치친 힌이 적어도 뭐야 근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! 안 맞아 가요! 나 여기서 다이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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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누워서 갑자기 트웅 여진아 사자야? 응 몰라 혜범인가? 혜범인가? 길 차볼까? 차볼까? 왜? 그냥 보는거야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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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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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니아 고기다! 오오! 오오! 오! 오오! 야야야야! 싫어! 왜? 계속 볼까? 왜? 왜? 안 보여. 보여. 와, 애준아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? 응. 여기 여기 어디? 거울방. 뛰지 마세요. 거울 미루래. 거울? 절대로 뛰지 말래. 애준이가 이 방을 탈취할 수 있을까? 몰라. 아빠가 한번 가볼까? 응. 출발! 우와! 어떻게 놔야 돼? 응? 일단 먹고 가야돼. 응.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? 일로 가야 하는건가? 일로 가는건가? 일로 가는거겠지? 응. 어디로 가는거야? 애준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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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많이 가야 하는 거야? 어? 어? 일로 가는건가? 엄마 뛰어서 다 눈 닫아. 응? 갑자기. 응? 뭐야 나 오기하라 나 오기하라 올라가야 돼